한 번 웃기시고요 1,2,3,Spric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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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ce!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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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2배 뿐만 아니라 공대 여학생에게 또 2배의 보너스 점수가 있다고! 좋습니다. 제가 뭐 굳이 학생증은 확인하지 않겠지만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마지막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퍼포먼스가 여출될까요? 송중기 심사위님의 스타트 소리와 함께 눌러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Sprice! Sprice! 참고로 오버! 참고로 오버! 어떨지 몰랐겠네요 지금 하견만 믿고 이렇게 아주 비겁해요 욕지고 예뻐요 감사합니다 사심을 채우러 무대 위에 올라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 참고로 7번이에요 앞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다른 참가자분들 좀 밋밋한 것 같은데 좀 밋밋하셨군요 보시기에 밋밋했다! 6명이 참가자분 야 이런 센 바람을 지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기대가 되나요 자 앞에 분은 밋밋했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욱더 강렬한 모습 프라이티의 상캠을 표현해 주시겠다 그 때는 고백한 멤버들 ませ 예술의 상캠 전의 동중위 심사위원님에게 놀라는 표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승이 오늘 3팀! 심사위원 송중애들께서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먼저! 아피부장, 아피부장! 이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정말 열정을 뜯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정말 선물이 주가 아닌 트라이티의 상쾌함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과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등과 2등을 선택해주세요. 네, 1등과 2등. 1번 커플 우승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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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하죠? 콧불분과, 그리고 2등을 차지한 남나한 커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송중애들과 함께하여 감사합니다.